MBC가 윤석열의 욕설 발언을 보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처음에는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MBC하고 민주당하고 짬짜미를 해서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을 했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MBC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하면서 공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가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 보도한 것은 22일 오전 10시 7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김동화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활리다.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집 떠나면 원래 고생입니다. 이렇게 글과 함께 4초짜리 발언 영상을 올렸는데요. 수정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글을 쓴 것은 이날 오전 9시 41분입니다. MBC에서 보도하기 26분 전에 이미 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아팔려 라는 글과 함께 올렸고요. 그거를 이후에 4차례 본문을 수정하는데요. 9시 45분에 활리다 하고 과로하고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그러니까 제3자 시점으로 내가 윤석열을 활리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시 46분에 그 밑에 그래도 힘내십시오. 처음에는 아팔려 이렇게 글을 쓰더니 이제 그래도 힘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또 수정해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집 떠나면 원래 개고생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개가 또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10시 6분에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활리다.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집 떠나면 원래 고생입니다. 이렇게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본문을 수정합니다.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아 쪽팔려 이렇게 글을 썼다가 4차례 수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힘내라 하면서 응원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 올라간 것이 MBC 보도보다 26분 전 앞서 있다는 겁니다. 9시 41분에 이미 이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고요. 이분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어요. 이쯤 되면 이준석이 공작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장성철 평론가. 이분도 여권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본인 역시도 MBC에 보도되기 한참 전에 이 영상을 받아서 봤다는 겁니다. 나조차도 기자한테 카톡으로 영상 받은 시간이 9시 37분이다. 그러니까 MBC 보도보다 30분 전에 이미 이 영상이 돌았던 거죠. 그러면서 억지 좀 그만 부려라. 제발 X팔리다. 먼저 입수 못한 무능력을 한탄해야지 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근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MBC 보도가 나가기 40여 분 전부터 이 영상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경빈 씨가 이 문자메시지가 나한테까지도 전달됐다라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밑에 시간을 보시면 9시 26분입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 41분 전에 이런 공지가 이미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하기 7분 전에 이런 공지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이 영상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대통령실이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비보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사유는 공식 석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이 언급한 게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아니면 외교상 무슨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바이든이라고 언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공지 내용이죠. 네 번째 근거는 이렇습니다. 22일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날 오후 2시 무렵에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옵니다. 이게 현지에 있던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한 건데요. 아마도 김은혜 홍보수석 정도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사적 발언을 외교성과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윤상연 의원도 사적으로 한 말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시각은 오후 2시 오후 4시 이 무렵입니다. 오전에 MBC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요. 그런데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반박을 못하고 있죠. 단순히 사적인 대화였을 뿐인데 그것을 굳이 보도를 해서 일을 키우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사실상 윤석열의 발언 자체는 부인을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가 그날 밤 늦게 서야 추가 해명이 나온 겁니다. 아니야 그거 미국의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당을 이야기한 거야 야당을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날리면 날리고 이렇게 발언한 것을 민주당과 MBC가 짬짜미를 해서 조작 보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MBC 보도 이전에도 SNS와 여권 성향의 인사들까지도 이 영상을 다 돌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박홍군 원내대표가 MBC 보도 전에 어떻게 알고 회의 자리에서 언급을 했느냐. 그러니까 MBC하고 짜고 친 고스덕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면 이걸 부인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동영상으로 남아있고 전 세계인이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공방으로 몰아가려고 한 거예요. 미국의회 얘기한 적 없어. 한국 야당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역부족에 붙이니까 2단계로 정치공방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MBC하고 민주당하고 정언유착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짤 영상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공유된 게 이날 아침 8시 이전에 이미 공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짧은 영상을 기자들끼리 카톡으로 주고받고 데스크에 보고도 하고 그럼 그 사내에서 기자들끼리 공유하면서 돌려보고 그랬겠죠. 이것 좀 한번 들어봐봐. 이거 바이든이라고 한 거 맞아? 이거 이 새끼라고 한 거 맞아? 하면서 돌려봤을 겁니다. 그럼 그건 누군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한테도 보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대선 때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끝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그런 것들을 남들이 제3자가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거짓이다 사실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건 거짓말 같은데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당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유승민 의원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사과부터 해야 될 일을 사과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표작 쌓아서 야당하고 한묶음으로 묶어서 이걸 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죠. 지금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자당 출신의 프로고발로 이종배 씨가 고발장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밀정 출신의 경찰국장 시켜서 이걸 수사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고 기소가 안 돼도 그 사이에 이미 정치 공방으로 물을 흐려놓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수작이 너무나 훤히 보입니다. 정말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고 사상 최악의 정부입니다. 오죽하면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이 눈에 띕니다. 이 XX 탄핵은 이번에는 찍었던 사람들이 직접 해라. 이 XX 탄핵을 너무 많이 쳐다. 일주일 수입을 위해 하루가 빠질 수 saf financially. 이 XX 탄핵을 모두 위해 데려가다. 감사합니다.